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등판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내에서 한 전 위원장의 총선 패배 책임론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국민의힘 총선 백서특별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선 한 전 위원장의 선거 전략이 패착이었다며 한동훈 책임론이 나왔다.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되자 친한계는 총선 백서특위가 패배 책임 떠넘기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반발했다. 당 안팎에선 한 전 위원장이 전대에 불출마하면 총선 패배 책임을 뒤집었을 상황이 됐다며 한 전 위원장의 전대 출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14일 총선 백서특위 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일부 서울 지역 낙선자들은 한 위원장을 두고 선거 캠페인과 메시지를 오픈했다. 그것이 패착이었다. 팀워크가 아니라 원맨쇼를 했다 등의 발언을 했다. 한 낙선자는 통화에서 여당이 국정 비전을 제시해야지 무슨 심팔론으로 나갈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이 2조 심팔론을 겨냥한 것 한 특위 위원은 조정훈 위원장도 비슷한 취지로 총선 패배에 대한 한 전 위원장의 일부 책임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친윤 진영이 제기하는 한 전 위원장 책임론이 총선 백서특위 활동을 통해 부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친한계에선 총선 백서특위가 책임 지울 주체를 정해놓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2조 심팔론은 정권 심팔론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거 전략이었고 용산 대통령실 문제 때문에 당 차원에서 역부족이었다는 취지다. 한 전 위원장이 영입한 이상민 의원은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당을 수습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며 각오하고 나와야 한다. 상처 입더라도 상처를 견뎌내고 뚫고 나가야 된다고 했다. 황후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식으로 하지 말자며 당대표가 사퇴한 것으로 정치적 책임은 봉합하자고 했다. 반면 조 위원장은 회의디 기자들과 만나 패배의 원인에 대해 대충 덮고 넘어가자는 뜻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 등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릴 것이란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